이리로와! 이리로와!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이 카메라의 느낌을 전달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훌륭하다고 하는지, 어떤 관점에서 이 카메라를 봤는지 오늘 리뷰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그리고 휴대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R8 6400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풀프레임도 고민을 해보고 사용도 잠깐 해봤거든요. 막 엄청나게 끌리는 그런 매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좋기는 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존 소니 크롭바디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이 출시되었고 그 제품을 이번에 사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막상 사용을 해보니 정말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사용 경험 위주의 리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옆에 있는 이거죠. 소니 GV-E10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소니의 시팅그립 제품입니다. 이 카메라 처음에 접했을 때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게 되면 4K 브이로그 카메라 크롭 미러리스 라인업 알파 6000 시리즈에서 파생된 모델입니다. 3캡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고 전자식 손떨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456g 플래시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기능들이 제외되다 보니 버튼들이 조금은 단조로워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뽀샤시 소프트 스킨 효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핫슈로만 연결해서 장착을 할 수 있는 전자식 마이크 착용이 가능하다. 네 이런 점들이 대표적인 특징들이고요. 그 외 상세한 스펙으로는 2420만 화소 APS-C 1대 1.15 크롭 센서입니다. 2.95인치의 회전형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내장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셀피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기준 크롭 바디에 있던 뷰파인더 뷰파인더가 제거가 되었고요. 최대감도 ISO 32000 최대 셔터 스피드 4000분의 1초 하이브리드 AF를 지원을 하고요. 여기 있는 눈을 쫓아다니는 AF를 또 역시 지원을 합니다. 살짝의 크롭이 있기는 하지만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한 점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배터리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 6400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호환을 하고요. 옆에 연결할 수 있는 단자로는 마이크 단자 C타입 단자 HDMI 미니 포트 3.5mm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슈팅 그립이 같이 있는데요. 이거는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줌인, 줌아웃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삼각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GV-210을 활용해서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도 여기 내장되어 있는 이걸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GV-210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봤습니다. 일단 설정 자체는 기본 설정으로 맞춰놨고요. 일반적으로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 이런 느낌으로 촬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카메라를 계속 켜두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실제로 사용하면 쓸만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해보고 나서 장점 그리고 단점들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먼저 단점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구입을 하다보면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지 알고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단점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기능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전에 풀프레임을 사용을 했다. 아니면 좀 괜찮은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하게 되면 여기 빠져있는 기능들 때문에 다소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FHD, FHD로 촬영을 할 때 화질 개선이 안되었다는 점입니다. 조금 개선되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K로 촬영을 해서 FHD로 리사이즈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 이거는 뭐 소니 카메라가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단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서 여기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바디 그리고 버튼들이 조금은 저렴한 느낌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느낌? 그래서 그런지 미러리스를 만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똑딱이를 만지는 느낌이 좀 더 강했어요. 이게 다이얼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전자식 스테디샷인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이 알파 6400 같은 경우는 아예 손떨방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손떨방을 사용하려면 렌즈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GV-21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디에 전자식 손떨방이 들어있다 보니까 손떨방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전자식이다 보니까 그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이 어느 정도 크롭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 촬영을 주로 하신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화각이 좀 보장되는 그런 렌즈들을 구입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디는 이제 크롭 렌즈 전용 바디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하게 되면 화각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4K로 촬영을 했을 때 저는 4K 24프레임으로 보통 촬영을 하거든요. 그때 일단 크롭이 되고 거기에서 30프레임을 또 촬영을 한다. 그러면 추가 크롭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할 때 실제로 화각을 엄청 많이 날려 먹는 점 그 점이 저는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S&Q나 이런 모드 전환이 버튼으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한데 이게 제가 급할 때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거나 바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다가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될 때 이 모드 전환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느려요. 다른 바디 같은 경우는 다이얼로 그냥 돌려서 바로 촬영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느리다라는 생각을 못 들었는데 이 버튼으로 누르다 보니까 조금은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대표적으로 좀 느꼈던 그런 단점들이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단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제품이 좀 괜찮다. 이거 추천해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기존의 크롭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고 바디를 하나 더 구입을 해야 될 때 일단 이 카메라 자체가 금액이 생각보다 저렴해요. 최저가로 검색을 해보니까 약 한 80만 원대 그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크롭 바디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부담없이 한 대 더 드려야 될 때 그때 GV-210이 가장 괜찮은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매우 큰 장점이죠. 그리고 제품 자체가 신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기술 자체는 일단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바디에서 지원하지 않는 4K 30프레임도 촬영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이렇게 틸팅 액정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는 수입은 액정이 적용이 됐고 마이크 성능도 되게 괜찮아서 저처럼 이렇게 거취장스럽게 달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일단 최신 기술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과물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가격이 저렴해요. 일단 최저가 기준으로 한 80만 원대 지금 그렇게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여해서 사용해본 이 카메라는 화이트인데 이 화이트랑 이 렌즈의 조합 이 번들렌즈가 은색이거든요. 그냥 딱 이 조합으로 사용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메라가 매우 이뻤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한다고 하게 되면 사용하면서도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 마이크가 아니라 쓰리 캡슐 마이크예요. 거기에다가 윈드필터까지 따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밖에 나가서 브이로그를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맛있는 거를 먹거나 카페를 가서 친구들끼리 촬영하고 사진 촬영하고 영상 기록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덜 부끄러운 보통 밖에서 브이로그를 하게 되면 막 거추장스럽게 카메라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바디도 예쁘고 렌즈 조그맣죠. 그 다음에 마이크 내장되는데 성능도 좋아. 이렇게 슈팅 그립까지 따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냥 완전 브이로그 세트예요. 다른 걸 더 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아무리 단점이 많다라고 하게 돼도 이런 장점들 장점들이 가지는 그런 특징들이 구입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만약에 서브 카메라가 당장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알파 6400 이런 걸 한 대 더 사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GV-E10 이런 제품을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사용을 하면서 장점 단점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결국은 이 카메라가 사용자층에 따라서 추천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냥 카메라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카메라인데 사진도 찍고 영상도 가끔 남기고 싶고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카메라 저는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정기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카메라를 메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그런 카메라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카메라가 별로다 라기보다는 메인보다는 서브카메라로 사용했을 때 더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소리죠. 분명 여러가지 최신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하기보다는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카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소니, GV, E10 그리고 슈팅그립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